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 응급체계가 다 무너졌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군의관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폐쇄한 곳이 나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료대란, 의료분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응급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네. 저도 주변에 아는 분 한 분이 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기타고선 지금 수술을 받을 날짜를 못 받고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까지 예약이 밀려있다는 분들도 있겠더라고요. 의사 없으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윤석열이 왜 이런 식으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것은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꼽았던 것이 과도한 승부욕이거든요. 이 과도한 승부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요. 하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데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가짜모음생이라는 특징에서 나오는데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힘에 목을 매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힘에 목을 매는 사람이다. 즉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힘을 과시해야 즐거운 사람이고 힘이 없어서 나약해지거나 무력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은 의료계와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협상과 타협, 절충 이런 쪽으로 볼까요? 아니면 싸움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 힘을 서로 앞세운 대결, 싸움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협상이란 자체가 없네요. 매사에 윤석열은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래서 예전에 녹취록 하나 나온 것도 국힘당 들어가면 싹 쓸어버릴 거예요. 네네. 쥐약 먹은 놈들. 쥐약 먹은 놈들. 이러면서 거의 그런 식으로 바라보잖아요. 설득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지가 거기 들어가서 대통령이 된 건데. 그렇죠. 그렇게 막 욕했다던데. 그리고 자기가 와서 이렇게 한번 힘 주면 와서 다 줄 설 거라. 세계관 자체가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매사에. 힘 앞에 굴복하고 줄 서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짓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료계와의 충돌들도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 이 사람은. 싸움으로. 이제 그런 싸움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군요. 힘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받게 되죠. 내가 무력하고 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성격이 권위적 성격인데. 그 성격자가 그걸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부에서 지는 건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한다. 네. 밀리는 것도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짜 모범생은 그럼 왜. 그게 궁금하네요. 승부에 왜 집착하면요. 가짜 모범생이. 가짜 모범생은 보통 처벌 공포가 문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규칙을. 거짓말로 지키는 거죠. 규칙을. 네. 가짜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처벌 공포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잘 못 봤던 친구보다. 네. 그럼 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극심한 대접을 받았겠죠. 고모수. 고모수로 맞는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부라고 보겠죠. 친구와 나의 사이를. 이 시험은 승부야.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된다. 고모수로 맞는다. 아니면 사랑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짜모음 승도. 승부에 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윤석열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민주당과의 갈등도 여야 간의 어떤 합의나 협의.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없는 거죠.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 전쟁. 싸움. 의료계와도 싸움으로 보는 거죠. 또 뭐 자기한테 저항하는 사람과의 싸움 것도 다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지는 건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래서 지금 이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의료체계 붕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국민분들. 이런 거는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국민들을 내세워서. 소위 인간방패라고 합니까. 그걸 삼아서라도 이기려고 할 사람이죠. 정말 심리적으로 안 좋은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망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네요. 물론 그 사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체 한국의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 나아가 미국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의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만 본다면 그건 윤석열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심리적 결함. 이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간호법. 작년에 지가 그렇게 거부했던 법인데 지금 이제 우사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처리해달라고. 적반하장이에요. 웃기죠.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간행이 필요한 거죠.